자 다음은 주식회사 컬처커넥션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컬처커넥션은 지구상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고객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이념을 추구하는 기업인데요. 과연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발표 여러분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컬처커넥션의 CTO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길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소개 들어보니까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약간 많이 부끄러워지고 있고요. 들었다시피 저희는 고객의 상상을 고객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저희가 지원해드릴 기술은 실감음향 기술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기술 소리 뿐만 아니라 감동까지 재현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매칭에 나왔습니다. 저희 인력들은 대부분 다 10년 이상의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거나 또는 직업훈련 교사 같은 이런 교육 이력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포트폴리오는 정말 다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다양하고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많은 영역들의 작품 활동 그리고 또 작업 이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화성시 뮤지컬단에서 했던 창작 뮤지컬 XR 청작 뮤지컬 키가 다른 기념비에서 뒤에 있는 영상 배경이라던가 효과 그리고 사운드 부분에서 작업을 같이 하였고요. 이제 이 부분은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됐고 그 다음에 원더걸스의 선예씨가 주연으로 참여한 소녀램프 라디오라고 하는 신개념 상호작용 VR영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 컨텐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시 부분인데요. 자연의 이 모습을 모습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소리까지 그대로 옮겨와서 전시를 한다는 소리 심기라는 이 전시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소리로 나타내는 이런 어떤 형의상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서 미디어 파사드에 표시하는 디지털 어스 바이어스 라고 하는 이 미디어 파사드 전시도 이런 작품들을 많이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실은 여러가지 다른 작업들도 갖고 있습니다. 모션 캡처를 활용한 가상 실시간 라이브 공연이라던가 또는 SKP에서 야외에서 많이 하고 있는 웹 AR 이벤트라던가 이런 대단히 넓은 바운더리에 다양한 영역 다양한 분야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 여러가지에서 다양한 창작자들과 함께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칭에서 저희 컬처 커너션은요. 어떤 것들을 지원해드리고 또 어떤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건데요. 일단 컨텐츠로 본다면 당연히 VR, AR, XR 소위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리를 지원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운드라는 게 꼭 이런 분야 아니고 일반 영상 또는 약간 더 고도화된 360 영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네요.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아까 보셨다시피 공연이라던가 또는 전시 그리고 미디어 아트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이라는 게 사운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디어가 소리가 없는 무음의 공연이다 또는 무음의 컨텐츠다 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저희 컬처 커넥션의 모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상호작용 오디오 공간음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쉽게 생각하신다면 어떤 청자의 반응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거나 또는 사운드가 변화하거나 혹은 공간음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사실적이고 몰입감이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력은 스피커, 헤드폰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나온 거는 당연히 돈이겠죠. 돈 벌로 나왔긴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컬처 커넥션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오진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과연 왜 나왔나? 이렇게 하면 저는 이런 많은 창작활동 정말 신나고 두근거리는 가슴이 뛸 만한 이런 창작활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저희는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부족합니다. 기술기업의 특성이 아이디어가 없는데 그런 많은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저희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 10초 남았는데요. 실감음향기술이라고 제공해드린다고 했는데 방금 보셨다시피 컬처는 정말 많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설마 그것만 드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컬처 커넥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돈을 벌려오지 않았지만 선물까지, 보탈까지 함께 내놓으셨던 컬처 커넥션이었습니다. 보면서 사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영하지 못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 기업들과 예술인들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골라내는 표현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떻게 어떤 기업하고 해야지 함께 해야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분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구체화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파라노이 기업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감 콘텐츠 전문 프로덕션으로 VR, XR, 라이브 필름 퍼포먼스 프로젝션, 맵핀 영상 등 다양한 기술을 공연해 융합, 구현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주식회사 파라노이의 발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라노이의 영상감독 최양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의 회사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21년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 핵심 구성원들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석박사 연구원들이 직접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이 대학원에서는 VR, XR, 3D 입체 영상, 다면 영상, 프로젝션 맵핑, 이러한 기술을 직접 연구하고 콘텐츠도 만드는 곳이었는데요. 여기서 기술도 배우고 또 회사 내부에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을 할 수 있는 감독, 프로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이 접목이 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장점은 기획부터 제작, 기술 개발 역량까지를 모두 갖춘 인하우스 프로덕션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하게 기술을 별도로 외주를 줘서 하는 프로세스도 있겠지만 회사 내부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퓨처 시네마 랩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어서 이 연구소 안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테스트하고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극단, 미디어 아티스트, 예술가 분들과 풍부한 협업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술가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뮤지컬, 연극, 미디어 아트, 설치 예술 등 다양한 예술 작품 콘텐츠에 저희 기술을 적용한 경험이 있고요. 저희 회사의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개념이 포괄된 가상에서의 콘텐츠 그 다음에 프로젝션 맥핑 영상, 라이브 필름, 퍼포먼스가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고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가상현실 콘텐츠는 이제 크게 보자면 제작 방식이 컴퓨터 그래픽과 카메라를 이용한 실사 기반의 영상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해서 아티스트들 그 다음에 또 미디어 시각 예술을 하고자 하는 분들과 결합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요. 저희는 그동안 공간 전시 기반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전시관 기반의 VR 콘텐츠 그 다음에 VR을 접목한 영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가상현실로 구현한 바가 있습니다. 프로젝션 맥핑 영상입니다. 이 기술은 이제 무대 배경을 적극적으로 영상을 활용하고자 하는 극단이나 아니면 인스텔레이션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각 예술가 분들이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기술이 구현될 수 있는 아니면 공연이 구현될 수 있는 공간을 실측하고 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 영상을 실제 투사하고 오퍼레이팅 하는 데까지 저희가 기술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이나 아니면은 시각 예술, 스크린 엑스라고 하는 다면 영상에 들어가는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또 박물관 전시관, 기타 미디어 아트에 저희 기술을 적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자랑하고 싶은 기술이 하나 더 있는데요. 라이브 필름 퍼포먼스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영화적 형식하고 공연이 결합이 된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이제 영화적 구성을 결합해 독창적인 공연을 만들고자 하는 극단, 뮤지컬 제작사, 공연 연출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영화 도급일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도급일에서 구현됐던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극단 측 아니면 공연 제작사랑 만나서 영화 형식의 콘티, 스토리보드, 영상 구성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실제 공연 현장에서 저희의 카메라맨들과 그다음에 영상을 송출하는 기술감독이 투여돼서 실제 공연을 같이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방송 중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방송 중계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영상을 배분하고 송출을 한다면 저희는 미리 극단하고 사전작업을 해가지고 콘티 구성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연기 리허설 과정에도 저희가 투여가 되고요. 그래서 같이 합류를 해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극단하고 저희가 그루쉐라고 하는 작품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지금 보시는 사례처럼 키스 앤 크라이라든지 로마비그, 노란벽지 이런 작품들이 라이브 필름 퍼포먼스라고 하는 기술 혹은 장르로 제작이 된 경험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영화 감독이라든지 프로듀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입니다. 궁금하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표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저희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또 작업을 같이 기획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표에서 열정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파라노이 발표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셨고요. 이제 남아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남은 기업들 조금 더 집중감 있게 귀 기울여서 함께 들어주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한국문화기술위원회 오늘 생중계되고 있고 이 영상은 아마 계속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아르코 데이터 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플링커 기업은요. 테크니션과 아티스트의 영역을 넘나들며 예술가의 창의력과 기술의 가능성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기업입니다.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실지 발표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뜨겁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플링커 대표 정수봉입니다. 저희는 플레이테크 빌드아트 기술을 놀고 예술을 짓는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다양한 뉴미디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예술기술 매칭 사업에서 증강연실 아트웍 제작을 지원합니다. 증강연실 작업은 특정 장소를 기반으로 할 수가 있어서 사람들을 유도할 수도 있고 장소에 맞춰서 표현을 하거나 공간의 형태를 바꾸는 등 현실 위에 작품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로 설명을 드리자면 화면에 보이시는 아트로넛은 한예종 30주년 기념 증강연실 앱으로 게임 동간의 학생들과 같이 만들었는데요. 마켓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 방문해서 증강연실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고 공간 위에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인터랙션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증강연실은 공간과 크기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사람과도 멀티플레이를 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증강연실 멀티플레이는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미지들을 인식해서 원하는 오브젝트나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증강연실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웹페이지로 제작이 되는데요. 누구나 쉽게 다운받고 접근할 수 있어서 예술활동 참여에 대한 장벽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술가 분들은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계 없는 공간의 활용과 다양한 인터랙션에 대한 도입을 고민해 보실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융합예술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 3개월의 제작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술가 분들과 대화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예술가 분들은 기술을 말하기를 아주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풀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작업을 하고 싶으신지 저희가 기술로 서포트할 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고 기획부터 UI 리소스 제작, 빠른 프로토타입 제작과 공유를 통해 계속 보완하면서 작업물을 완성합니다. 원하신다면 워크숍도 해드립니다. 유니티의 AI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iOS를 동시에 제작합니다. 여기서는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정보와 바닥이나 벽을 인식하는 것, 얼굴 추적, 마커 추적 등을 지원하고 보시는 것처럼 기기마다 지원 여부는 좀 다릅니다. 앱을 만들어드리는 것 말고도 다음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 과정에 담긴 화면 설계서도 드리겠습니다. 플링커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 삶을 더 즐겁고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창의적인 솔루션은 모두 예술과의 대화에서 나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저희 팀은 개발자, 큐레이터, 디자이너, 마케터, 미디어 아티스트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 집단이고 뉴미디어 아트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한 커머셜 작업, 에듀테크 콘텐츠도 같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작가분들과 크고 작은 작품을 같이 만들어 오고 있고 홍보관이나 전시장에서 쓰이는 솔루션도 제작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으로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자체 제작하면서 예술과 기술에 대한 고민을 하는 플링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 엔진의 플링커를 검색해주세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발표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기술을 잘 알지 못하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일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도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사실 잘 안되고 또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게 기술적으로 내가 자꾸 생각하는 게 가능할까? 되나? 안되나? 이런 게 너무나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함께하는 기술기업들은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아마 내가 생각하는 다양한 창작물들, 예술활동들이 좀 더 확장해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음 만나볼 기업은요. 주식회사 리콘랩스입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웹, VR 및 메타버스 전시관 구축, AI 기반 3D 스캔, 실감형 3D 콘텐츠 제작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여러분 박수로 발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융합 예술 기술 융합 전문기업 리콘랩스입니다. 저희는 웹, VR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전시관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많이 지행해온 전문기업이고요. 보통 이런 콘텐츠들이 데스크탑으로는 많이 접속을 하시는데 저희는 모바일로 접속을 하더라도 굉장히 실시간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어플리케이션 설치나 이런 거 없이 웹에서 누구나 쉽게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공간 설계하는 거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컨셉이나 이런 것들 기획 단계부터 같이 많이 논의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런 다양한 컨셉의 문화재부터 조각상, 그림, 회화 그리고 이런 커머스 공간까지 되게 다양하게 컨셉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왔었습니다. 컨텐츠 진흥원이나 아르코 프로젝트나 아니면 문화재청 과제 같은 것들도 많이 수행해왔던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간에 대한 설계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공간을 채워놓으려면 3D 모델이 아무래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다른 기업들에서도 3D 스캔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저희는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영상에서 굉장히 극사실적인 그런 질감을 표현하기 위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소재의 질감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핵심적인 딥러닝 특허를 저희가 17건 등록, 출원 및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3D 객체 인공지능 분야에 많은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의 특징 중 하나가 어떤 제한된 그런 크기나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촬영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손톱 정도의 작은 물체부터 이런 집 정도까지 되는 굉장히 대형 공간까지 같이 스캐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AR 필터 같은 제작이나 여러 가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컨텐츠 제작도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작품을 3D 모델로 바꿔서 저희가 이렇게 디지털 카탈로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 작업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아카이빙 하고 나면 AR이나 VR이나 이런 데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뷰어 같은 것들까지 클라우드에서 연동되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웹 VR 기반으로 메타버스 전시하는 이런 메타버스 구축부터 전시하는 작업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3D 모델을 만들고 나면 그걸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예술 작품들이 훨씬 더 다양한 분야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통해서 새로운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제너리티브 AI 쪽 연구들을 같이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예술 데이터 매칭 사업을 수행했던 기업이고요. 여기에서도 민화협회나 아니면 세계미술협회나 아니면 사비나미술관과 협업을 해서 이런 예술품의 디지털 전환과 전시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경주에 대륭원 쪽의 미디아아트 프로젝트 수행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전시품들을 전부 3D 데이터로 전환하고 이렇게 실감형 안에서 SNS 마케팅 컨텐츠를 만들어 드리는 작업까지 진행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술 단체마다도 굉장히 니즈들이 다르시고 제작하시려고 하는 분야에 따라서 많이 저희가 컨설팅이나 기획을 해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예술 기업 협업 사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왼쪽에 두 작품은 제가 한 작품이기도 한데 제가 진행했던 작품들이 시그라프라는 컴퓨터 그래픽스 학회에서 아트페이퍼로 계속 어셉이 돼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술이나 기업을 융합시켜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과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위에 부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부스로 방문 주셔서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콘랩스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4개 팀 정도만 발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기업의 컨디션이나 기업의 이런 사업들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매칭 상담회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어떤 기업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컨설팅 부분에서 어떻게 조금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예상이 어느 정도고 어떤 게 이 예술을, 여러분들 활동을 조금 더 기술과 접목했을 때 좋을지 이런 것들도 제안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오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3D 플러스 기업인데요. 종합디자인 전문회사로 3차원 설계, 역설계, 구조해석, 3D 프린팅, 시제품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발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D 플러스 팀장 황정혜라고 합니다. 저희 3D 플러스는 부산시에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있고 지금 현재 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 그리고 메이크업 스페이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3D 플러스는 이번 사업에서 저희가 3D 스캐닝, 3D 프린팅, 그리고 렌더링, 그리고 조형물 조감도 조형물 제작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저희가 네 가지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인데 3D 모델링, 그리고 3D 렌더링, 그리고 3D 프린팅, 그리고 이제 조형물 하정 분석 재료랑 상출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3D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들께서 이제 예술 작품을 만들 시에 어떻게 구조가 볼 수 있는지 모델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스캐닝을 통해서 기존 제품의 역설계 가능합니다. 그리고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든 모델링 가지고 저희가 재료에 대한 질이라든지 빛감이라든지 모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팅 가지고 저희가 제작까지 후가공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총 네 가지 유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며 작가님들께서 원하시는 서비스를 택하셔서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형물 하정 분석이라는 재료랑 상출 기능을 저희가 또 썸보이고 있습니다. 작가님들께서 만드시고 싶은 조형물들을 필라멘트 아니면 철 아니면 알루미늄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실제 제작 시에 얼마나 산출이 되는지 중량, 곡물 면적 등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서비스를 활용해 가지고 도예 부분도 있고 이제 가구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 시각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졸업 앨범을 제작한다든지 그리고 기타 예술 작품 같은 경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는 이번 사업을 정해서 예술 작품의 조형적 한객을 극복하고 예술 작가 조형적 영감 제공 그리고 아이디어 형상화, 시각화, 구체화 그리고 작품 제작의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예술 작품 활성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고 굵은 사업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기업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좀 답답한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도 올려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또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들은 여러분들 이벤터스에서 여러분들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여러분 궁금한 사항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끝난 뒤에 저희가 이벤터스 등록하실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셔가지고 궁금한 사항들 많이 남겨주시고 메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기업은요. 한국 딥러닝 주식회사입니다. 예술 작품 디테일 묘사까지 가능한 고품질 3D 모델링 전문 기업인데요. 여러분 발표 박수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딥러닝 주식회사의 기술이사 류석입니다. 네, 저희 한국 딥러닝은 어색한 3D 에셋보다는 실감도 있는 3D 에셋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로 혁신적인 비용을 지불하여서 현실감 있는 3D 상품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원리는 고화질 2D 카메라를 통하여서 다수의 이미지를 360도로 촬영, 그리고 3D 객체로 변환하는 솔루션을 연구개발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은 3D 카메라나 디테일이 뭉개져 보이는 3D 에셋에 비해 저희는 정말 실제 석고상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작가님들의 작품이 작품의 디테일을 모두 살릴 수 있는 3D 에셋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는 인공지능 전문 기술 회사로서 기존 3D DX의 단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그것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생성 비용과 생산 시간을 성공하였고 그거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증가하였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증가되어서 다양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통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게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오늘 사업에서 제공할 것은 다음과 같은 3D 에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D 사진이 아닌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화질로 표현한 3D 에셋의 사진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보자면 이런 음식의 다양한 디테일까지 그리고 작가님들의 다양한 디테일까지 이렇게 3D 에셋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음식과 이런 빵 같은 것도 보시면 크루아상의 바로 먹고 싶은 질감이 살아있는 고품질 3D 에셋을 할 수 있으니 저희 4층에 와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으로서 2D 카메라를 3D로 변환하는 기술을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안면 인식 실감량 전시들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실감량 전시에 비해 차별점은 저희는 다른 조금 더 현실적인 실감량 전시와 함께 조금 더 빠른 2D 카메라를 사용하여 조금 더 빠른 실감량 전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는 독보적인 디지털 변환, 인공지능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 3D 스튜디오와 프로덕션 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3D 에셋과 그런 것들을 작가님이나 유저들에게 빠르게 잘 전송하기 위해서 3D 웹 모바일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세 가지가 모여서 작가님들한테는 전시물에 디스플레이 광고, 디지털 카탈로그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서초구, 판교, 수원, 영통구의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QR코드를 찍으시거나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바로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4층에서도 계속 저희의 실질적인 에셋을 전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 기업들 발표가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진행됐나 했더니 지금 매칭 상담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약간의 맛보기 정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것 같고요. 디테일한 상황들, 구체적인 상황들은 3층이나 4층으로 올라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함께할 기업, 아마 뒤로 갈수록 계속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 보는 시야가 좀 여러분도 달라지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방법들을 가지고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번 만나볼 기업은 화라입니다. 가상 스테이지, 디지털 휴먼, 그리고 모션 캡처 기술을 통해서 현실감 있는 고품질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발표 여러분들의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라에서 소개 맡게 된 김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화라 기업은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임 엔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디지털 휴먼을 가상 스테이지에 올려서 조명을 조절한다든가 배경을 조금씩 예쁘게 바꾸는 그런 실시간 환경 제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소개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서비스 소개는 크게 세 가지 디지털 휴먼, 가상 스테이지, 실시간 디지털 환경 제어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디지털 휴먼의 경우에는 실제 사람을 똑같이 닮은 그런 사람을 만들거나 또는 비현실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요. 그 캐릭터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옷을 입혀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옷이 움직여지는지도 미리 재현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상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 SF 또는 시공간을 초월한 공간에서 저희가 공간을 제공해서 공연을 직접 진행하시거나 또 다른 이벤트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현실과 똑같은 저런 녹슨 것까지 똑같이 재현해서 보다 현실감 있는 공연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휴먼과 가상 스테이지를 실시간으로 제어해서 좀 더 현실감 있게 그리고 보다 자연스러운 연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휴먼은 크게 언리얼 엔진의 메타 휴먼과 캐릭터 크리에이트 4를 통해서 제작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영상은 실제 사람을 스캐닝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실제로 사람을 스캔해서 캐릭터의 움직임을 만든 후에 저희가 눈꺼풀을 움직인다든가 입술을 움직일 땐 어떻게 표정이 지어지는지 이런 것도 관찰 가능합니다. 영상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술 하나하나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고 이렇게 실제 사람을 모델로 저희가 제작한 다음에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모션 캡쳐를 입혔을 때 바로 캐릭터에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만들었던 메타 휴먼을 통해서 바로 동작을 움직여 보면서 어떤 표정이 좋을지 이렇게 연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 스테이지입니다. 가상 스테이지는 왼쪽 사진과 같이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줘서 완전 비현실적인 공간을 만들거나 또는 오른쪽 사진처럼 완전 현실감이 있는 이러한 공간 또한 제형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무대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휴먼이 있는 디지털 가상 스테이지는 실사 스키닝을 통해서 제작되는데요. 이러한 제작이 되고 나면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술인 여러분께 귀속되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나서 여러 번 또 반복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디지털 에세스라고 하는데 이런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다시 사용하고 또 그 분위기에 맞춰서 또 다른 색상을 입히는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실시간으로 디지털 환경 제어를 통해서 저희가 무대 뒤에서 바로 조명을 바꿔드리기도 하고 동작이 좀 어색하면 바로 또 고쳐드리기도 하는 등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영상은 저희가 부산 무용수에게 모션 캡처 슈트를 입힌 다음에 서울에서 캐릭터에게 바로 이렇게 모션 캡처를 데이터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봤을 때 부산이나 서울에서 거리 제한 없이도 저희가 얼마든지 모션 캡처를 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션 캡처 동작에 따라서 옷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렇게 거리가 먼 데도 바로 옷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모션 캡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시간 모션 캡처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연성 있게 움직임을 자유롭게 캡처할 수 있어서 저희가 슈트만 입고 있으면 여기서도 바로 모션 캡처를 할 수 있고 지금 실시간으로 4층에서도 모션 캡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식 설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손만 움직이게 하고 싶다 하면 손에만 센서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상반신만 하고 싶다 하면 하반신은 굳이 센서를 부착하지 않아도 저희가 모션 캡처를 이용해서 충분히 설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실시간 공연이나 퍼포먼스 미술 또는 디지털 전시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모션 캡처 적용 예시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덤블링 동작도 똑같이 재현할 수 있고요. 보시면 섬세하기 때문에 약간 손가락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음지 손가락만 울리는 것 또는 고개만 살짝 돌리는 것 또한 똑같이 재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아까 가상 스테이지와 디지털 휴먼을 합쳤을 때 보다 시네마틱한 연출도 가능하도록 재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저희가 실제 공연에서 했던 영상인데요. 무대 뒤에서 실제 연극 배우가 이렇게 페이셜 캡처를 통해서 표정까지 똑같이 따라한 다음에 보다 현실감 있는 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극 배우와 캐릭터가 보다 현실감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놨고요. 캐릭터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극 배우도 함께 하기 때문에 좀 더 현실감 있고 사람들로 하여간 몰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커튼 콜 장면인데요. 이때 스크린 뒤에 있던 모션 캡처 배우가 걸어 나오는 것까지 똑같이 따라하면서 모션 캡처를 통해서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장면을 찍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디지털 휴먼, 가상 스테이지, 실시간 엔진 제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보다 자연스러운 연출 그리고 어디서든지 저희가 모션 캡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라의 발표였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기업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과 현장에 계신 분들도 끝난 뒤에 중요한 공지사항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무리 될 때까지 자리 빛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칭 상담에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기업의 발표도 귀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큰 박수로 마지막 기업의 발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애니멀의 대표 조경훈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발표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입니다. 2D 기반의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왔던 회사고요. 옛날에 고스트 메신저, 노치마 정신줄, 최근에 기기객의 성형수까지 한국에서 그래도 창작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장르와 어떤 매체에 대응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한 8개월 전쯤인가요? 그때 저희가 AI 기술을 만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제작을 하는 프로덕션 상에서 이 AI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활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접근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결론은 모든 아트의 영역에서 AI라는 기술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나중에 인간으로서의 어떤 아트의 영역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인간이 적극적으로 AI와 친해지고 이와 연동된 구조의 아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여러 가지 R&D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들을 실제 저희 애니메이션 제작에 적용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AI 기술이 사실은 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들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작가, 예술가의 의도들을 반영한 형태의 AI의 활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그것들을 구현해내는 과정들이 쉽지가 않다. 하드웨어 환경을 세팅하는 것,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들 역시도 사실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모든 형태의 예술가 분들에게 하드웨어와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에서 검증한 소프트웨어적인 환경들을 클라우드로 제공을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면 자기 작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의 의도가 반영돼서 내 스스로가 제너레이션을 해야지만 그게 자신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기업이 뭔가 AI의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준다? 그게 아니라 예술가 분들이 직접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구축했던 노하우와 방법들을 교육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알려드리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기존의 작품들을 저희가 소싱을 하고요. 그리고 각 예술가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철학, 경향성, 스타일 어떤 향후에 하려는 작품에 대한 목적성들을 다 취합을 해서 예술가들의 가장 맞춤형으로 세팅되어 있는 학습 모델을 제작을 해서 예술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해드리는 형태가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예술가 분들은 본인의 작품을 본인 스스로 본인의 경향성을 가진 학습 모델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작품 활동을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활용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화나 사진이나 의상, 공예, 파워트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이 AI 이미지 제너레이션 그리고 그 중앙에는 작가 작품이 학습된 어떤 모델을 바탕으로 작품 컨셉을 만들어내고 제작 단계 기술적인 서포트를 하게 되고 타 매체와의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이것들이 나중에 여러 형태의 작품을 만들면서 오히려 그 작품에 대한 모델들을 강화시켜서 더 자기스러운 그리고 더욱더 자기 작품에 어울리는 모델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활용했던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컨셉단에서의 어떤 공포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컨셉들을 만들어 본 것들. 그리고 어떤 아트웍에서의 세부적인 바리에이션들을 만들어 본 것들. 그리고 실제로 3D 모델 상에서 어떤 저희가 캐릭터 맵을 생성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AI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서로 컨셉을 잡은 것을 조금 더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내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게임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들을 만들어내는 작업 역시도 AI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만 보여줬지만 실제로 AI를 통해서 아웃풋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몇 천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의도와 가장 맞는 그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배경 작업들 같은 경우에도 스케치만 가지고 저희가 학습된 어떤 경향성이 있는 회화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보실 수 있고요. 결국에는 작가의 과거의 작품들을 통해서 1차 학습이 되고 그렇게 나온 산출된 이미지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작품들을 또다시 학습을 해서 2차 학습을 하게 되고 계속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진정한 자기만의 모델들을 학습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AI를 써봤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점이 랜덤성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와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최대한 그 작가님이 갖고 있는 어떤 스타일과 경향성을 추종하는 그런 모델들로 이걸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델들이 완성이 되면 실제로 패션에서 패션의 디자인을 어떤 코드를 닮은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특정한 아트웹 합풍을 담은 일러스트 제작이라든지 혹은 건축, 조서와 연결돼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중간의 매개체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샘플들을 좀 갖고 왔는데요. 어떤 특정한 하풍을 가지고 이런 미디어 아트 그러니까 스틸에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동영상에 대한 어떤 특정한 비전 그러니까 실사의 어떤 영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3D 더미 모델링에 대한 카메라 워크웨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본인의 스타일의 경향성을 가진 모션크래픽들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픽사의 존 레스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기술은 예술에 영감을 주고 예술은 기술에 도전한다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환경의 발전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영역들 이 부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스튜디오 애니멀은 그런 관점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술가 분들의 친화적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완성된 형태의 작품들, 좋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해주신 주식회사 스튜디오 애니멀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28개의 기업의 발표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와 신기하다 이런 게 다 있었네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예술인들의 가능성과 가치를 더욱더 확장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공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설명에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지만요. 5시까지 이 공간 3층과 4층에서 매칭 상담회가 진행이 됩니다. 궁금했던 기업들 조금 더 가깝게 또 여러분의 가능성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시간들일 것 같으니까요. 꼭 들리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궁금한 사항들 너무 많으실 텐데 답변을 중간중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벤터스 링크 저희가 공유해드릴 겁니다. 그 공간 안에 여러분들 메일 주소로 등록해 주시면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제가 답변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벤터스에 여러분 등록하셔서 메일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마 예술인 여러분들 2023년 예술기술 매칭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실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참여가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 설명에도 함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2024년 예술기술 매칭 사업 예술인 또 예술단체 공모는요. 6월 13일 화요일 오후 5시 59분에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일정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하시지 못해서 받지 못한 정보들 또 매칭 상담회가 일찍 끝나가지고 너무 줄이 길어서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은 아르코 데이터랩에서 또 주요 내용들 연락처들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지원에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확장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예술기술 매칭 사업 설명회 아텍 매칭데이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모든 일정 마치고 위쪽에서 매칭 상담회를 통해서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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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